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재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애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국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는 나이가 지나서 수퇴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화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례일을 놓고 야곱과 애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를 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열절과 핏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마다들 및 맞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래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창렬아홉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 이를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닙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12장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방향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건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질함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려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낮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썬풀이가 돋아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놓은 게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주게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시온산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지폐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세원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 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13장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진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혼이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여러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재단에 놓인 재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재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수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면마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언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오.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좀 더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더욱 강국히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이 건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권유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썼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나온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와 성도에게 문안을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